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러니까 니가 나 대신 효도 좀 해줘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확 그냥 봅시다. 제목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자기 어머니를 절대 죽어도 못 모신다고 하길래 알았다. 그럼 니가 가서 효도 좀 해라 했더니 죽어도 안 가는 남편놈 장난하냐? 원제 시어머니 요양원 시어머니를 모시며 직접 케어해야 하겠다는 남편한테 정 그러면 니가 가서 해라 이랬는데 이런 저한테 야 그런게 어딨어 진짜 매장하고 못돼 처먹었네 라는 남편놈과 정말 오지게 싸운 뒤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는요 지금 이 순간 이혼까지 각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 역시 마찬가지로 장난이나 홧김에 쓰는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고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배경같은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상황 그리고 팩트만 쓰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지금 70대 후반 할머니세요 할머니 듣기로 당신 아주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셨구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 자식들을 당신 혼자 쭉 키워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혼자 계세요. 그리고 일단 당신이 지금 고령인 것도 고령이지만 그 전에 타고난 체질 자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젊을 때부터 여러가지 병치레가 되게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한 번은 뇌에 종량이 생겨 수술도 했었고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몇 차례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뇌 질환도 있고 여러가지 후유증들이 있어가지고 입원을 자주 하는 편이고 특히 어머님 관절 이상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인건 맞아요. 그나마 시이모들 당신 동생들이죠. 근처에 살아서 되게 급한 일이 있을 땐 챙겨주는 편이구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요. 그나마 가깝게 사는 편입니다. 30분 거리죠. 왕복한 시간. 평소 자주 들여다보면서 이래저래 어머님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멀리 살아요. 여하튼 그러다 요즘엔 특히도 그리고 자주 아이고 나 힘들다 움직이는 게 너무 아프다 운동도 마음대로 못한다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다 이러면서 당신 큰아들한테 많이 기대고 있나 봅니다. 사실 저도 뭐 며느리니까 나름 할 만큼은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자체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뭐 이게 당신 홀몸으로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서 더 그런거라 보긴 하는데 평소에 워낙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 이러면서 며느리인 저는 반대로 좀 과하게 하대하는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챙겨드리면 아이고 고맙다. 가 아니라 에이그 니가 뭘 하겠냐 이거 우리 아들이 챙겨준거지. 우리 아들 최고지. 이런거죠. 이러다 보니 당신 성격 맞추는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만 해왔었고 또 남편은 누가 효자 아니랄까봐 저 없어도 자기 혼자 따로 왔다갔다 하는 중이긴 한데요.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도 막 아프다 아프다 하던 양반이 최근 들어 더더욱 자기 아들한테 기대는게 심해진거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럽니다. 여보 이제 안되겠어. 어머니댁의 보일러 아니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별생각 없이 어머님 가동도 많이 힘드신데 그럼 이참에 요양원 모셔야겠다 이랬더니 바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요. 아니 당신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큰아들 장남인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직 나이도 젊고 정신도 말짱한데 보내긴 뭘 어딜 보내? 요양원 그거 출고도 안되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두 번 다시는 그딴 소리 꺼내지 마라.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해가 안되요. 근데 여하튼 뭐 본인은 출고도 거기 못 보낸다고 해요. 뭐라더라? 요양원을 그냥 현대판 고려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큰어머님 큰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큰엄마. 큰어머님이 집안의 장남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의 큰형이죠.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당신의 시아버지 남편의 할아버지 시아버지를 혼자 20년 동안 케어를 했는데 결국 할아버지한테 치매가 왔고 거기다 큰엄마한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제서야 자기들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이후로 또 난리가 나서 큰어머님 집안과 절연을 하고 어쩌고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난리가 났대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는 반대인 경우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한 건지 저는요. 글을 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장남이 모시는 거고 보살피는 거야 이러면서 비록 본인이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큰어머니 말하는 거겠죠. 우리 집안은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어느 정도는 장남이 보호하고 케어하는 게 맞는 거야 이랍니다. 참 진짜 뭔 개 같은 소리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근처에 살든지 아니면 아예 합가를 해서 직접 케어를 하고 싶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어머님 옆집 혹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네가 나 대신 케어 좀 해 이건데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지금 누굴 바보 등신으로 아나?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님 당신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그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맞벌이에 애도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 케어 저 죽어도 자신 없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 혼자 가라 이랬는데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면 난리치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자꾸 합가를 원하고 힘들다 어쩐다 하는데 그러면서 요양원을 또 취고도 안 된다면 그러면 아들이라도 가서 케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니까. 근데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머님도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스스로 요양원을 가는 거 좀 매정한 말이라 해도 이게 제일 옳은 것 같거든요. 맞다고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엄마는 늘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힘 빠지고 아프면 내 스스로 거기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봤자 서로 힘들다. 이러시는데 솔직히 제 부모지만 저는 이 생각에 동의를 해요. 막말로 내 부모도 못 모시는데 지금 이 인간은 자기 엄마를 저한테 던져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제 나이가 80이야. 뭘 자꾸 젊대. 그러면서 정신은 말짱하다 이건데 그래도 케어가 필요하면 이런 경우 보통 요양원이 정답 아닌가요? 자기도 못하겠다. 그럼 요양원 가야지 뭐. 댓글 1번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케어 좀 해줘. 이 소리를 참 거지같이도 길게 한다. 어우 찌질해. 2번. 맞아요. 요양원이 죽어도 싫다면 그냥 아들이 남편 본인이 엄마 집에 들어가 직접 케어하고 모시면 되는 겁니다. 번잡하게 집을 팔고 이사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얼마나 싫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니 지가 들어가서 직접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효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그리고 남편이 야 그걸 나 혼자 어떡해. 이렇게 되물으면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시키려고 그랬던 거네.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 댓글 야 나도 남자지만 야 이 미친 것들아 제발 좀 대리혀도 그만 시켜라. 정말 딸같이 아들같이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먼저 동해 모시겠다. 이런 거면 몰라도 아픈 사람 모시자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이 댓글처럼 내가 부모님 집에 당분간이라도 가서 직접 모시고 우리 주말 부부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가 마지노선이요. 2반 만약 쓴이가 저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야 너 결국 이런 여자였어? 실망이야. 야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프면 같이 모시고 살 자신이 있는데 막말로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어? 등등등. 일단 개소리 100% 합니다. 2번 제 지인이 이거랑 완전히 같은 경우였어요. 맞불이 부부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신우들이 갑자기 효녀 코스프레까지 했다 이건데 제 지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보내버렸답니다. 효자 효녀들 많이 하라고 아들 딸 고생이 키우셨으니 얼른 가서 효도 열심히 하고 나는 나 혼자 고생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효도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보냈대요. 그랬는데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라고 그 난리를 치던 것들이 3개월도 안 돼서 지들 손으로 요양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쓴이도 그 효자 아드님 어머님께 고의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3번 아 됐고 그냥 이혼 준비나 해요. 쓴이도 알고 있잖아요. 저 남자 학과 양보할 생각 절대 추구도 없고 자기 큰아버님 입밥 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모시고 살아도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네가 양보를 좀 해 이겁니다. 즉 내가 우리 큰아버지만큼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너를 힘들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치매도 아닌데 등등등 이런 그지같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거죠. 최악을 먼저 보여주고 봐라 우리 엄마 별거 없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서 그냥 이혼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저 남자를 지 엄마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주물부부 하자 하시고 대화는 앞으로 항상 무조건 녹음하세요. 4번 네 저도 저런 남자랑 살다 이혼한 여자예요. 헌신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 도장 찍으면 남이야. 참고로 그 자식은요 사위 노릇 하나도 안 했던 놈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쉬쉬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너는 왜 안 해? 이지랄 그냥 무시를 하든 추말불부를 하든 그것도 아니면 이혼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저놈 저거 절대 양보 안 합니다. 5번 아니 그렇게 보수적인 집안인데 며느리가 밖에다가 맞벌이 하는 건 괜찮대요? 역시 늘 그렇지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드는 집만 보수적이야? 선택적 보수 6번 아니 자기 큰엄마가 그렇게 된 걸 보고서도 저런 소리를 해요? 뭐야 그거에 비하면 진짜 뭐 알도 아니다 이건가? 헐 진짜 미친 너무 대놓고 속을 보이니까 더 재수 없다. 헉 7번 예전에 어떤 연예인 남편이 전했죠. 자기 아내 시켜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자기 엄마 강제 독박 복량시키더니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자기 엄마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 사람들한테 욕 진짜 오지게 처먹었는데 여하튼 님 남편 혼자 보내요. 효도 실컷 하라고 아시겠죠? 8번 남편이 뭘 모르는구만 정신이 말짱할 때 요양원에 가야지 잘해줍니다. 왜? 안 그랬다간 전화로 자식들한테 고자질 오지게 하거든. 9번 그래 여보 여보가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프면 그렇게 해 여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님 곁에 모시면서 살다 와 주말 부부 하는 거 나 괜찮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어 이러고 남편만 보내세요. 아마 두 달도 못 버틸 겁니다. 왜? 지가 아니라 쓰니 손으로 효도를 해야 하니까요. 10번 어이고 그지 같은 놈이 지 혼자 간다 소리는 추구도 안 하는구만 진짜 효자고 엄마가 불쌍하면 아내가 뜯어말려도 이혼 불사를 해서라도 무조건 가야지. 그게 맞지. 그러면서 뭐 현대폰 고려장 이딴 소리를 해대고 어이고 쪽팔려라.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욕을 좀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감안하고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방금 앞에도 정신이 멀쩡할 때 가야 고자질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몸이 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가야 그나마 좋은 데를 갈 수 있지. 나중에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반 송장되고 정신줄 다 놔버리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진짜 후지고 그지 같은 데밖에 없거든. 거기 가면 그게 더 그거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요. 그때는 좀 늦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독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